오늘도 4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추석 전이라서 시장에 대해서 우려감을 나타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기업별로 보면 사실상 호재가 있는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오늘도 4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SK케미컬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백신의 사업 부분을 빼내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나왔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식 하나 나왔는데요. SK 멀티 유틸리티의 분할 신설 결정에 대해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식을 했습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전력 생산 판매를 전문으로 하고요. 12월 1일자로 신규 법인이 출범한다라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신설 법인의 총 자산은 1715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 지난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73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특히나 분할이 된 이후에는 다시 한 번 매출이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IPO 일정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외국인들이 4거래 연속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5거래 연속 매수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가 흐름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입니다. 최근에 조정을 받던 구릿값이 다시 한 번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구리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8월 20일 이후로 지금까지 구리의 가격은 약 10% 정도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신한금융투자 측에서는 12개월 내에 구리 가격이 톤당 1만 3천 달러 선을 넘어설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중국 측에서 구리의 재고 비축에 나설 것이다 라는 관측을 내놓았고요. 더불어서 알루미늄으로 이동했던 전방 산업의 수요가 다시 한 번 구리로 넘어올 것이다 라는 관측들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풍산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구리의 가격과 강하게 커플링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된 구리의 가격 그리고 풍산의 주가 흐름까지 함께 커플링해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화학인데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217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에 투자를 결정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자기 자본의 5.4%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섬유 그리고 자동차 부분에 쓰이는 폴리프로필렌의 PPE 시험 설비를 구축을 위한 것이다 라는 어제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투자 기간이 2023년 3월 31일까지라고 하는데요. 효성화학 측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공정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또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입니다. 오늘 포털사이트의 뉴스 랭킹 1위에 올라와 있는 뉴스였는데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 성능의 친환경 자석을 개발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 히토류 비중을 60%가량 줄이는 동시에 성능을 끌어올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그넷은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산업 소재로 일본 업체를 앞지는 하나의 성공 사례다라는 평가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자재 공급 부족을 리스크를 최소화했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오늘 투자에 함께 죽가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